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돌이TV 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벤돌이 휠하우스 커버 방음과 휀다 방음입니다 네 저는 꾸준히 벤돌이를 방음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75번 영상에서는 본넷 방음도 하고요 네 요거 강추입니다 113번 영상에서는 앞열 바닥 방음 137번 영상에서는 뒷열 바닥 방음 88번 뒷좌석 방음 117번 언더커버까지 방음했구요 A필러 B필러 C필러 방음도 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방음했는데요 네 요것들 다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바퀴 휠하우스 커버와 휀다 방음 영상입니다 네 우선 방음을 위한 탈거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방음은 탈거가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과 영상 중복 방지를 위해서 휠하우스 커버 미리 탈거해 놨습니다 앞쪽 휠하우스 커버는 196번 영상 보고 탈거하시고 뒤쪽거는 197번 영상 보시고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탈거한 휠하우스 커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뭔가 방음지가 좀 붙어있는데요 네 저번에 방음하다가 방음지가 부족해서 중단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붙어있는거 요거는요 부틸방음지 아니고 중국산 일반 방음지입니다 네 모양만 부틸방음지 같은 겁니다 네 우선 물티슈로 방음지 붙일 곳을 깨끗이 좀 닦아주시구요 꼼꼼하게요 그리고 방음지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일 부위는 양쪽 날개쪽 네 날개쪽은 붙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기둥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여기도 붙이지 마시고 클럽 연결 부위나 뭐 그런 데 붙이지 마시고 두 겹 말고 한 겹만 붙이시면 됩니다 욕심내서 두 겹 붙이면 장착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밑에 날개쪽에도 안쪽에도 붙여주시구요 네 잘 붙였습니다 네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진 않구요 네 한번 둘러볼게요 가운데 기둥 쪽에 안 붙였고 네 양쪽 날개 쪽도 안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휀다 방음 네, 휀다 방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휀다 안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 휑하네요 여기가 주행하면서 공명음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네, 여기 안쪽을 방음해 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방음하시기 전에 안쪽에 물수건으로 좀 닦아주시고요 네, 안쪽 모양이 맞춰서 방음지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동도 잡아주고 소음도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왼쪽 벽에도 오른쪽에 샤시에도 붙이시고요 맨 앞쪽에, 네, 맨 앞쪽에는 방음지 두 번 붙여주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휠커버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벤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